안녕하세요요. 세주야. 네. 여기 거기서. 볼일 없애? 네. 언니는 잘 어울려? 어디지? 정말로? 좀 더 잘 해. 통장하나? 구아. 잘해. 은하 핑크 너무 잘 어울려요. 너무 블랙 잘 어울려요. 우와 밥 잘 챙겨 먹어요 없지 어? 그럼 원래 객사피디? 그런 거 없어 객사피디 한가 더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요 감소해서 찾아줘야 하는데 한 번 만족해가지고 100글자 보내봤는데 뭐 절차가 확실한 절차가 일일이 되어 있어요 갈게요 네 이봐요 사랑해요 네 이봐요 조심히 가세요